신한투자아카데미 반갑습니다. 신한투자아카데미 이번 시간 사회를 맡게 된 최원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글로벌 재생에너지 섹터 담당하고 있는 옆에 계신 하명도 유연을 모시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투자 테마죠.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중국 전력난 이슈와 맞물려서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9월 말부터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전망과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상품들 나아가서 전략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팀에서 재생에너지 쪽 담당하고 있는 하명도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 하고요. 작년부터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관련해서 문의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유럽 쪽 가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우리나라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얼마 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들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런 ETF가 출시됐다 보니까 최근에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랬었을 때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고 혹은 향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ETF 관련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이 유럽에 탄소배출권을 추종하고 있는 글로벌 ETF입니다. KRBN이라고 하고요.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ETF는 유럽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올라가 있는 탄소배출권 가격도 같이 추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탄소배출권 가격 ETF가 20달러 정도 했던 게 지금 한 60달러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탄소배출권 가격도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한국 쪽에서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서 3만원 가격대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아직은 좀 불안정한데 지금 아직 한 7천원 가격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가격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사실 최근 뿐만 아니라 시계를 좀 길게 살펴보면 작년부터 거의 한 2배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국내 ETF 개별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사실 최근 이런 중국발 전력난 이슈나 아니면 유럽에도 풍력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쪽에는 또 바람이 안 분다는 뉴스들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시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탄소배출권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제품들의 가격 변수는 사실 수요하고 공급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수요가 많아졌던 게 최근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발 전력난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력난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또 자료를 잠시 띄워주시면 유럽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력 수요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력발전소였어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저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해왔었죠. 그러면서 풍력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한 36%면 풍력이 한 15%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여름에 유럽에서 바람이 좀 들불었습니다. 이게 풍속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발전량보다 훨씬 못 미치게 공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의 6월달 풍력발전소의 생산량만 놓고 보면 지난달 대비 한 50%가량 줄었어요. 그만큼 갑자기 전력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거를 지금 유럽에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등을 했던 거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래 풍력에너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화석연료를 썼죠. 그럼 그만큼 이산화탄소 수요가 더 많았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 배추권을 사가지고 시장에서 이거를 상세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전력난이 있었을 때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나고 탄소 배추권 수요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어요.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영국도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글로벌이 해상풍력 첫 번째로 투자한 곳이 영국입니다. 그만큼 풍력 쪽에 되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 발전비 중에 22%를 차지하는데 여기도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충격을 크게 받았고요. 그래서 전력가격이 원래 30유로 하는 전력가격이 최근에 한 120유로, 150유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력가격은 4백가량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다 그런 와중에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화석연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탄소 배추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탄소 배추권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요새 러시아며 중국이며 그런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도 큰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봐야 하루 이틀 정도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탄소 배추권 가격도 지금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사실 중국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 공급 이슈가 심화된 이유들도 사실 지금 동북 지역의 전력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쪽 지역들도 사실 전력의 한 20-30%를 다 풍력으로 충당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워낙에 불지도 않고 있고 비가 내려야 될 지역에 또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당할 수 없는 전력 수요를 최근에 화력으로 많이 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덩달아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라는 게 어떤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기에 밸류에이션이 없잖아요. 실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어떤 수요와 공급 이슈, 정책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격을 좌지우지할 이슈들 중에서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말에도 이제 푸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락했듯이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좀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좀 트리거가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그냥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품이니까 수요가 계속 좋으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요를 결정짓는 게 사실상 정부의 그런 정책 스탠스입니다. 이 정부들이 빨리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목표와의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정부가 빨리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투자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간다면은 탄소 배출권 수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속이 감소하니까 재생에너지 공급이 좀 떨어졌었고 그거를 화석연료로 메우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전력 시장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정부의 해결책은 화석연료를 늘리던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박차를 가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외의 정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영국 같은 국가들이 갑자기 화석연료로 그러면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요인이니까 그럼 이 국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바람이 줄고 이상기후가 있었던 거는 사실상 우리가 화석연료를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앞당길 거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발전 부분을 100%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한번 봐주시면 11월 달에 유엔기후회의가 열립니다. 유엔기후회의에서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들어봤던 교토의정서라든지 파리기후협정이라든지 그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정해졌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 11월 달에 열리는데 이번 11월에 좀 의미가 있어요. 올해 2021년이 파리기후협정이 시행되는 원년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행 원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런 기후회의가 열리면서 정책적인 목표가 다 공유가 되고 가이던스가 제시될 것으로 봤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기후협정 시행되는 원년인 올해, 11월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각국 정부들이 정책적인 목표를 다시 공유를 할 거고 혹은 더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회의 바로 직전에 이런 전력난이 터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각국 정부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11월 유엔기후회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의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투자 목표가 상향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정책적인 이벤트인 거고 장기적으로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특히나 11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거의 안 남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 등락이나 전력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또 때마침 다 벌어지는 이벤트라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본능적으로 드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전국 통화 거래소가 열린 지는 7월 달 이제 하나 둘씩 참여 국가가 생기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은 보통 언제쯤으로 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유럽을 필두로 사실상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그리고 미국이 한 10%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비중을 거의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을 필두로 해서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흔히들 탄소세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유럽이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런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럽 안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규제를 글로벌로 확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각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있고 그것보다 초과했을 시에 탄소 배출권을 사서 시장에서 메이크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탄소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철강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유럽에다 수출하려면은 유럽의 규제를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줄이지 못하고 초과로 배출했을 시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런 탄소 국경 조정세를 시행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시장도 커질 수 있는 드라이브로 작용이 될 거고 혹은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는 국가들도 결국에는 이 시장을 형성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노란색 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있겠죠. 근데 각국의 다양한 규제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 등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 한 20%만 지금 규제 대상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이런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각국 정부들이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그 규제 대상을 더 넓힐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규제 대상이 넓어지면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가로 확산되는 거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이 좀 본격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이 되게 탄소 배출권 시장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남았네요. 사실 올해도 거의 다 갔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사실 다들 궁금해하는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결국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산이나 투자자산이라는 게 천년만년 오르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 이런 거 도입도 좋고 유행 기회도 열리는데 결국에 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최소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여기 이건 좀 너무 싼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는 좀 이 정도는 너무 비싸다 이런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개념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쪽 가격을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가격이 지금 대략 우리나라가 한 3만 원 하고 있고 톤당 배출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만 원이죠. 네. 그리고 미국도 한 3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고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싸죠. 한 7천 원가량에 되고 있고 유럽이 한 7에서 8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있다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꽤 낮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유럽이 비싼 거냐 아니면 중국이 적정한 가격이냐를 보면 유럽이 적정한 가격이에요. 이거를 지금 무슨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OECD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고요. 각국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배출권 시장을 활용했었을 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얼마여야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2030년까지 적어도 톤당 120불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톤당 120불이요?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이 지금 한 7만 원가량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13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지금 룸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부터 두 배 정도 없어야 할 수 있는 거네요. 두 배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듯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해서 극대화되는 수익률을 노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거니까 포트폴리오 해지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금 자산같이 좀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합리적인 글로벌을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을 하려면 지금보다 그래도 한 두 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존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한 톤당 120불이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7천 원인데 그렇죠? 20배? 중국도 참고로 이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이제 올해 막 열렸고 저희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 되면 관련 이제 ETF들이나 금융상품들이 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좀 기회가 된다면 저희 또 신안이 좀 앞서서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좀 플랫폼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새 9월 말에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이 한 번에 ETF가 4개가 상장이 됐잖아요. 코덱스에서 하나 상장이 됐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신안에서 런칭한 소울이 있고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물론 벤치마크는 좀 정해져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각을 조금만 돌려본다면 미국, 유럽까지 이제 투자 계열을 좀 넓혀볼 수 있을 텐데 좀 여기 관련된 그래도 조금 저희가 투자해 볼 만한 자산이 있으면 한 번 좀 짚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자료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국내에 상장된 ETF 4종을 지금 오른쪽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성격이 딱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지금 기초지수가 뭐 다양하긴 한데 기초지수들도 결국에 성격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 첫 번째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량만 투자하는 기초지수가 있고 하나는 유럽 외의 국가들도 포함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금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하고 미국밖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ETF 지수라고 해도 결국에 유럽 비중이 높고 미국 비중이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 변동성이 어떤 게 클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유럽에만 투자하는 상품이 더 크겠죠. 유럽 하나의 자산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 가격이 좋았다 보니까 이 유럽에만 투자한 ETF가 사실상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에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가 커질 거고 시장 규모가 작았던 국가들이 결국에는 규모가 커지는 그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천원 하는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결국에는 120불로 올라가야 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시장이 언제 커지고 언제쯤 얼만큼 커졌을 때 이 기초지수에 편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 지수로 편입이 됐었을 때 결국에 우리는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더 크니까 그쪽에 대해서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럽 비중이 높은 ETF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럽의 국가들도 투자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ETF 중에 그 2개 2개 그렇게 성격이 나뉘고 있으니까 지금 글로벌 쪽에 대해서는 그 2가지 상품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투자 상품까지 짚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고 화해를 한 해 많이 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도 좀 되게 좋은 관계로 가다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입장도 미국과 좀 대립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먼 그림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마찰들이 심한데 궁극적으로 딱 봤을 때 모두가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건 딱 이 탄소중립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좋은 말로 하면 글로벌 정책 공조가 되게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 도와주고 같이 하고 한 방향성을 보는 게 딱 이 탄소중립 이 테마밖에 지금 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바텀어 매너리스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탄소중립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11월에는 좋은 이벤트까지 남겨두고 있고 2023년부터는 되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할 거라서 단기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 보나 가격이 우상하는 흐림 자체는 큰 변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이 탄소 배출권 앞으로 시황 큰 변동이 있을 때 한 번씩 저희 또 나와서 여기 또 이슈들로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재생이너지 커버하시는 분이 몇 안 되시잖아요. 앞으로 좀 자주 출연을 해주시고 저도 최근에 중국 이야기를 좀 많이 담도록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